김승현 한화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 하늘의 별이 되다 한화 김승현 회장 김승현 회장님은 성공의 신자이며 세례명은 프란시스입니다 성공에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크리스천 김승현 회장에 대해 조만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김승현 한화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 별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서영민 여사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인 향년 61세입니다 구일 재기에 따르면 서여사는 암으로 투병하다 최근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장남인 크리스천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과 차남 크리스천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삼남 크리스천 김동선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상무 등 세 아들이 모두 미국으로 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선해졌습니다 서영민 여사는 12에서 16대 국회의원 내무부 장관을 지낸 서정화 국민의힘 상임고민의 딸로 1982년 김승현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조부는 이승만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 서성한 장관이며 배두진 전 국회의장의 부인 호숙자 여사가 두 사람을 중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뒤에도 학업을 이어가 수석 졸업했습니다 국회자로 꼽히는 장남 김동관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2010년 한화의 차장으로 입사했으며 한화 솔라원 이사와 기획실장 등을 거쳐 2020년 9월 28일 한화 솔루션 전략 담당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